박소룡은 프로앤잠너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네일리스트, 모델, 유튜버 이렇게 3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박소룡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2019년에 유튜버를 시작하고 나서입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박소룡이고 구독자는 14.5만명입니다. 채널 개설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구독자 6만명을 달성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상 브이로그, 여행, 먹방을 주제로 자극적인 내용 없이 차분한 분위기의 영상을 주로 업로드하면서 뛰어난 미모와 자신만의 매력, 담백한 영상미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부담스럽게 생긴 것이 아닌 내추럴하고 청순한 마스크와 약간의 유머코드가 박소룡 채널을 계속 보게 만든다고 하네요. 촬영, 편집, 모두 혼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에 혼자 여행하고 혼자 먹는 느낌이 시청자에게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데 연축선발 성장애라는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영상을 처음 보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팬들은 오히려 매력있다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일아트 격력은 10년 이상이라고 하며 손목과 목에 파스가 항상 붙어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네요. 여행, 등산, 스노우보드, 캠핑 등 즐기는 취미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